개막전을 좀 승리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좋은 경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프로는 또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번 홈 경기에서는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실 거로 알고 있는데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홈 경기에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우리 선수들 많은 준비를 했고 올 시즌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홈 개막전 꼭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